그럼 뭐해, 연기가 안 되는데. 나도 알아요, 나 반영기. 세상이 다 아는 얘긴데, 너. 이거 너무 지나치게 잘생긴 거 아니야, 이거? 생각난 김에 무작정 질렀지. 얘 영광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? 연기 고자예요. 걔 유명한 변호사 사모님 됐잖아. 오토바이 정도는 훔쳐줘야 전설의 백설 아들이냐? 혈액형이 뭐예요? 오형. 별자리는요? 손금은 안 봐? 죄송합니다, 제가 아직 손금 공부를 안 해봐서. 아, 모냥 빠지게 암 전문의사가 웬 암이냐고요. 암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미친 거 아니야? JT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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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